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 혹시 20년 전에 헤어진 남매라도 일시? 가 엄마 저거 신기하다 엄마가 나 주고 사줘 내가 못 살릴 줄 알았어 꿈이야 컷 컷 설씨가 갑자기 뒤떠서를 하지 마시고 이런지는 알죠 그래 그렇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우리는 영혼까지 사용하고 믿습니다 야 짜증나 진짜 뭐야 컷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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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官